배추, 월가리배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배추 월가리배추 애기상추 이거 맛있습니다 상추제에 대해서 먹으면 호박도 구례에 호박하고 애호박이 명품입니다 애호박이라고 직접 이렇게 구례 농민들이 파우스에서 생산한건데 구례에는 오이 6개에 5,000원 3개만 주소 6개에 5,000원은 싸네요 5,000원 3개에 2,000원 3개에 2,000원 돈이 왔는가 5,000원 5,000원 정자도 나고요 꿀에 오이 오지도 있네요 콩나묵이 5,000원 5,000원 이렇게 큰 놈 마사 10,000원 구둘빼기가 구둘빼기 고사리 삶은거 깻잎 또 구둘빼이 있습니다 수준이 지금 말 나올텐가요? 이제 다 됐어 아 됐어요? 한번 사서 봐봐 이거 박앗잎인가요? 네 박앗잎 돈 내야지 그냥 찍어 먹으면 돼 예 어머니 알겠어 게장 번호 좀 넣어줘 게장 번호 넣어줘 아따 죽순도 좋고 이건 산추 그런가요? 젠비 젠비 산추가 요새 나온거지 젠비 젠비 열무가 좋네 이게 무척 아주 네 네 어머니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가져오셨네 구례장날 전통시장 오시면은 이렇게 푸짐한 농산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많이 파십쇼 네 도넛츠 안녕하세요 구례 도넛츠 맛집입니다 구례 명물 도넛츠 진짜 빠베기도 맛있고요 찹쌀도넛츠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줄 서서 먹는 구례 명물 도넛츠 아이씨 귀염마 카드가 되나요? 하루 안되고 상품권이나 계좌이체나 형들이나 엄마 안 먹을래? 안녕하셔분님 다슬기가 좋네 아따 다슬기 엄청 큽니다 큰 가슴이네 보리수도 이렇게 따고싶고 파리똥 보리수 호박이 최고 맛있을때는 애호박이네요 애호박 맛있는 애호박 죽순이야 지금 이게 영양까지 본겁니다 아삭아삭 어머니 삶아오시겠습니다 죽순 상구가 벌써 익었어 이렇게요? 아따 살구가 벌써 익었네요 살구 요거 그냥 군침이 도네요 살구 오란 살구 상추가 있고 구례 명품 오이 또 우리 어머니 그냥 왼두콩 다 따시네 이렇게 이야 여기 햇감자도 있고 음 상추가 그냥 맛있네요 여기 상추 상추 열무 왕 왕 이거 이제 구례 구례 장날 전통시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려요 이제 장구경도 오시고 사가시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을 많은 분들이 와야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 그리고 또 깻잎도 있네요 들깻잎 깻잎 모가지 여기 아욱도 있고요 또 돌미나리 깻잎이 많습니다 무무도 이렇게 어머님이 직접 또 깨끗하게 벗겨가지고 털고 있고 아 아 아따 애호박이랑 맛있습니다 애호박 예 된장찌개에다 넣고 먹으면 아주 맛있을거 네 애호박에다가 각종 채소와 나물들이 흡집합니다 쭈집합니다 쭈순이 아주 좋습니다 쭈순 빠리 고추도 있고요 또 도라지도 있고 다 빠우셨고 호박 호박 혜택감자 인삼도 인삼도 가져주셨는데 어머니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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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상추가 보물입니다 고양이가 깻잎도 있고 죽수도 있고 얼가리 배추 구례장날 전통시장 오늘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진 않았네요 구례장날 전통시장 모습입니다 많이 파세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모형 매실이 맞네 매실 아 좋습니다 매실 쑥갓 아 노각 우위도 있고요 방안잎 머윗대 줄기도 있고 아욱 아욱도 나와있습니다 아따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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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리 요거 조그놓고 지져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들깨가루 넣고 해도 맛있고 또 돼지고기랑 섞어서 볶아 먹어도 맛있습니다 감자도 가져오시고 또 부들백이도 이렇게 해오셨네 어머님이 모르겠는데 아주 깻잎 들깨주사오시고 고구마순 오이 2천원이요? 오디가 그냥 큰 왕오디네 오디가 얼만가요 저건? 만원이요 큰 오디네요 왕오디 산에서 자나 산에서 예 오이 구례 오이도 있고 오디 정말 당뇨병에 성인병에 좋은 오디 약이 되는 나물들이 많습니다 어머님 하여튼 식사 잘하시고 힘내시고요 건강하십쇼 네 네 비가 와서 오늘 조심하시고요 네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님들 보니까 마음이 좋네요 네 또 올게요 네 네 네 영광하십쇼 영광하십쇼 네 영광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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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